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HideDeletedRow 속성으로 삭제 상태의 행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방법입니다. 데이터 리스트의 DeleteRow나 DeleteRows 함수로 행을 삭제할 경우 상태만 변경되고 그리드뷰에는 계속 표시됩니다. 이때 HideDeletedRow를 True로 설정하면 해당 행을 숨길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가 있고 상단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 트리거1과 트리거2입니다.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트리거1을 클릭하면 인덱스가 2인 행이 삭제되고 트리거2를 클릭하면 인덱스가 3인 행과 4인 행이 삭제됩니다. 브라우저에서 각 트리거를 클릭하면 삭제 상태의 행이 그리드뷰에 표시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리드뷰의 HideDeletedRow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트리거1을 클릭하면 3번째 행이 사라지고 트리거2를 클릭하면 4번째와 5번째 행이 사라집니다. 즉 삭제 상태의 행이 그리드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